시작을 펼친 우리 김동균씨입니다. 자, 가운데쪽으로 자리해주시고요. 푸드타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말 올 한해 KBS에서 열일하셨던 우리 김동균씨죠.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우리 여성팬분들의 함성이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준씨. 자, 자체 인사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배우로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균입니다. 이렇게 오늘 한해 빛나라 음수의 윤수호 역할로 인사드렸는데요. 또 느낌 붙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연기대상에서 이 작품의 수상은 확 출시된다. 뭐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 있으신지요? 제가 썸마이 웨이를 정말 재밌게 봐주셔서 서준 선배님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우리 김동균씨 새해 인사도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네, 올 한해 여러분들 참 다사다난했지만 정말 올 한해 정말 잘 끝난 것 같고요. 여러분들 내년에는 더욱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균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 KBS 연기대상 웨드컵의 현장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문질물을...